안녕하세요 랩도디즈입니다 오늘도 아이엠스타를 하기위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아이디카드가 없어요 우리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카드가 아래서부터 한 장 나와요 잊지 말고 뽑아줘 카드를 한 장 더 살까요 이어서 카드를 사면 보너스 아이디 획득 타이옵 머스타라 하이 포인트가 상승해요 카드가 아래서부터 한 장 나와요 잊지 말고 뽑아줘 타이옵드 획득 타이옵드 획득 타이옵드 획득 타이옵드 포인트가 상승해요 카드가 아래서부터 한 장 나와요 잊지 말고 뽑아줘 아이즈 획득 슈즈업 스윗 슈즈 포인트가 상승해요 카드를 한 장 더 살까요 이어서 카드를 사면 보너스 아이템을 받을 수 있어요 오디선에 선택해주세요 일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내 맘을 다와 빛을 꿈꿉써 어둠한 세상이 날 밝혀 오늘 이 하루가 너무나 귀사해 오늘이 끝나도 득점해질래 어제보다 더 예쁘게 어둠한 세상이 날 밝혀 오늘 이 하루가 너무나 귀사해 오늘이 끝나도 득점해질래 어제보다 더 예쁘게 어둠한 세상이 날 밝혀 오늘 이 하루가 너무나 귀사해 오늘이 끝나도 득점해질래 오디선에 볼 아이돌을 선택해주세요 오디선에 볼 아이돌을 선택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오디션 타입은 큐트에요 오늘 오디션 타입은 큐트에요 오늘 오디션 타입은 큐트에요 Videos 캠프 participate Mondble 오디션타입은 큐트 なるほど starve 어서 않으 Austral 액세서리, 카드, 액세서리 효과가 추가됐어요. 이걸로 좋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상 드레스 보러스가 추가됐어요. 가자. 유닛 멤버를 선택해주세요. 유닛 배수를 조합해서 유닛 어필을 파워업해주세요. 같이 힘들다. 유닛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오디션 스타트. 리듬 마크와 같은 색 버튼을 눌러줘. 러키 스타를 획득하면 어필 레벨업. 그리즈의 포인트. 러키 스타를 획득하면 배수일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레벨업. 다음은 계속 늘고려죠.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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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 차롬. 미니 옆자리와 밀어줘. 세대의 포인트. 러키 스타를 획득하면 밀어줘. 상의 멜브. 대단하네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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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추론제 추론제 우리 하루가 너무나 귀찮게 우리 눈이 눈이 날아 우리 눈이 눈이 날아가 우리 눈이 날아가 우리 눈이 날아가 우리 눈이 날아가 다름다운 이 순간이 지켜봐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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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 어필이 차트 미니 덩어나면 미니 덩어나면 기상나이트 듀엣 퍼펙트 합격 호흡의 장면은 즐거운 팀이었어. 또 같이 팀하자! 랭킹! 우와! 랭킹했어요! 축하해요! 또 플레이해주세요!